작년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 정도에 일본의 아소산이 분화하여 일본기상청은 경보를 2단계 분화구 주변 규제에서 3단계로 벽상했었습니다. 화세류는 분화구에서 1km 이상 지점에 도달했으며 분연이 분화구에서 3.5km 높이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분화가 발생한 곳은 나카다케 제1화구였으며 올해 2022년 1월 21일 오후 4시 일본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작년 10월 20일에 분화를 하였던 나카다케 제1화구가 추가 분화를 하여 이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1km 범위까지 큰 분석과 화소류가 탄도를 그려 비산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달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14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이 아소산의 활동사항을 보면 화산성 미동의 진폭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의 진폭은 1월 19일 저녁 9시경부터 21일 오전 7시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나카다케 서산복 관측점 남북동의 1분간 평균 진폭은 약 4마이크로미터로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는 100세계 분연이 화구 가장자리 위 500미터까지 올랐습니다. 또 이 화구에서는 야간에 고감도의 감시 카메라로 화형까지 관측이 되었습니다. 1월 18일과 20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화산가스 이산화황의 하루 방출량은 1월 18일이 1600톤, 1월 20일이 2800톤입니다. 또한 GNSS 연속 관측에서는 깊은 부분에 있는 마그마 덩어리의 팽창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화구로부터 대략 1km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기상청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1월 28일 전까지는 아소산에 가실 때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화 경보 대상 지역은 구마모토현, 아소시, 미나미 아소촌입니다. 아소산의 최근 1월 달에 화산성 미동의 진폭 그래프를 보면 1월 달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 아소산, 낙하타케 제1화구가 분화를 할 당시에 낙하타케 제1화구 가장자리로부터의 분열의 높이를 보면 10월 들어서면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이후로 아소산에서의 화산성 지진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낙하타케 제1화구의 하루 이산화황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월 달에 아소산의 화산성 지진과 이산화황의 급격한 증가 등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아소산의 추가 분화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추가적인 주슈 아소산의 분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난주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이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과 추가적으로 구마모토 대지진과 오이타현에서 시코쿠 에이메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일본 최대 활단층인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건드려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후지산 대폭팔로 도미노 폭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은 일본 관동지방을 시작으로 나간호 나고야 기이반도 시코쿠 큐슈까지 이어지며 거의 1500km 이상에 달하는 활단층입니다. 또한 중앙구조선은 관동지역의 사가미트로프와 난카이트로프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